안녕하세요 캐서머 여러분들 케이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날아왔습니다!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케이팝을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다들 신나게! 부자! 부자! 렛츠 고! 반응 안 들려요!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곡은 트와이스의 몰앤몰이에요 오늘 제 의상 보이시지 않나요? 제가 오늘 네이처의 히히 컨셉으로 트와이스를 따라 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다 같이 네이처의 히히 컨셉으로 저와 함께 춤을 즐겁게 춰볼까요? 다 같이 빨로 빨로 이이이이이이오 미끌렸어 1절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저랑 같이 배워볼 거예요 저한테 집중해 주실 거죠? 그럼 다 같이 열심히 집중... 고! 2, 3, 고개 5, 6, 7, 8, 1 그 다음에 손가락 1, 2, 3, 4 5, 6, 7, 옆으로 1, 손등 1, 2, 3, 4 그 다음에 오른손, 왼손, 7, 8 1, 2, 3, 4 혹시 잠깐 내가 미웠지더라도 걱정 안할게 5, 6, 7, 8, 1 1, 2, and 3, 4, and 위로 5, 6, 7, 8, 1 내 눈엔 자꾸 피해봐 네 맘엔 자꾸 숨겨봐 1, 2, 3, 4, 5, and 6, 7, 8 하고 머리 잡고 나에게서 또 반쳐봐 No, no 골반 뒤로 1, 2, 3, 4 하고 오른쪽 5, 6, 7, 8 골반 오른쪽 2, 3, 왼쪽 그 다음에 5, 6, 7, 8 하는데 손가락 2개, 1개 하고 7, 8, 8 옆으로 돌면서 손 뒤로 손 이렇게 두 손 다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는데 앞으로 숙여서 1, 2, 3, 4 골반도 2번 돌리고 위로 상체 들고 5, 6, 7, 8 돌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잡고 1, 2, 3, 4, 8 그 다음에 5, 6, 7, 8 오케이 흔들고 m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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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ore 그 다음에 more, and, more, and, 하고 more, and, more, and, 자, and 그 다음에 I wanna have m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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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ore 단 이제 그만 뭘 하거든요 가사에서 손 한 번 접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1, 2 하고 다리 들면서 3, 4 하고 왼손 5, 6, 6, 7, 8 들고 1, 2, 2 시선 오른쪽 3, 4 시선 오른쪽 4, 3, 4 4, 3, 4 그리고 다리 왼발부터 5, 6, 7, 8 2번 손 크로스 2번 에 이 그 다음에 오른발 찍으면서 왼손 원 투 쓰리 포 올리고 파이브 시스 세븐 에잇 그 다음에 몰 앤 몰 하고 가슴 두번 딸라라단 딴 으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띠띠띠띠든 뜬 하면 끝이에요 오늘 어떠셨나요? 다들 트와이스가 돼 보셨나요? 저는 트와이스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못해요 늙었나 봐요 오늘 열심히 안 했다 손 그랬으면 다음 주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케이팝 튜토리얼 안무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불러주세요 진짜 강